27일부터 10월까지는 14,400원 너무 혜자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주경이와 만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셀카를 찍으면서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림자 쉐딩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빵꾸가 뚫려있어 슥슥 슥슥 슥구만 발라도 막 그림자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 있게 웜톤 쿨톤 다 상관없이 모두가 브러쉬를 더 탐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